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 상해 전문 변호사 채미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한테 많이 자주 듣는 레몬법에서 하트 포인트들을 잘못 착각하고 있던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처음으로는 레몬으로 내 차를 보상을 받을 때는 내 크레딧이 망가지나요? 답변에 아닙니다. 내 크레딧은 똑같이 있고 나한테 아무것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요 내가 레몬으로 한다고 해서 내 차도 다시 돌려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차도 내가 운전하고 킵하면서도 레몬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되게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차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도 캐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요 변호사님 나는 차의 문제가 있지만 세 번 문제는 없었어요. 한 번 있었고 또 다른 문제가 또 한 번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래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몬은 시작한 이유가 캘리포니아에서는 다른 주보다 훨씬 더 좋게 소비자들을 위해서 차를 살 때 무조건 조그맣든지 크든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그마한 문제를 느끼셨어도 꼭 수리 기록을 갖고도 보상을 아름답게 좋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그럼 변호사님 내 차는 13개월 지났고 아니면 13만 마일 넘었는데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보상은요 대개 쉽게 오늘서부터 계산하면은 2016년까지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2015년 차들도 됩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와서도 문제가 있다. 차는 오래 됐지만 문제가 있다. 워런티 기간이 지났어도 문제가 있다. 하면은 워런티 기간 동안에도 문제가 한 번이라도 발생이 됐으면은 당연히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황에서도 캐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차는 중고차인데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새차든 리스차든 중고차든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중고차에 대해서는 Certified Pre-Own으로 사실 때는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와서는 법이 캘리포니아에 바뀌어지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중고차도 물론 보상을 받을 수 있어도 마이베크는 지금 마이너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착각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 것을 새롭게 다시 알려드리는 포인트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 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